우리 할머니가 민망하다 우리 할머니가 민망하다 숨자 그냥 갈게요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랬죠 다음 민망 제일 끝 트랙으로 당겨요 8 트랙으로 당겨요 중간 약간 비슷한 2번같이 왔다 아니 왜 정강팔이 다 해 잘했어 정강판 바로 나왔어 형 가자마자 정강판이 켜졌어 정강판이 가자마자 켜졌어 정강판이 켜졌어 우리는 왜 이렇게 싸비만 치고 다 죽어야지 뭘 다 죽어 1절부터 다 쳐야지 우리 1절부터 할거야 스트레싱 얼마나 정돼야 돼? 나 넘어지면 어떡해 아 잘했다 이거 좀 해줘요 이거 좀 해줘요 아 몰라 뛰어 나왔어 노래 나왔어 안들려 소리가 안들려 망했다 안들려 나온다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기다려 봐요 기다려 봐요 기다려 봐요 기다려 봐요 인피니트 보고 있나? 뭐라고 그러는거야 기다려 봐 아 근데 이거 엄청 안들릴거 같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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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면 진짜 민망해 차라리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뻘쭘하니까 인사하는데 나도 사실 뻘쭘해서 인사하는거 같아 숙소에서 인사 잘 안하는데 내가 보는데 내가 더 민망하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você가 더 낯을101 축수에서 인사하는거 같아 여러분이 몇 분이나 그، 이 분이나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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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마디 미친 아우 추고 싶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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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크야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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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이 때가 제일 민망하다 아 잘했다 잘했다 빨간 브랜드가 제일 임만해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잠들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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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시 북 아 아무도 없잖아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잘해서 잘했어요 와 이런거 할만큼 했다 진짜 메이저업 전화가 할까 이제? 우리 여기서 온거 엄청 하고 있어 뭐야? 오 신기하다 아 사는 대화 앞에 대박을 지워주는구나 우와 우와 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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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잠깐만 한번 봐 대박 형 형 형 형 저희 누나 나온거 아니에요 형 저희 회장님한테 홍보가 나왔어 아 창피해 형 가자 형 가자 승부욕이 막 생기는데 한번 나올까? 다같이? 다같이? 오면 오면? 다른거 우와 좋아 좋아 사람들이 많았어 소리는 멋지느겠고 공공장소라서 진짜 boxer 원래 여기를 Got utilismرة 멋있는거야 마지막으로avil장 멋있게 멋있게 일단 좀 이쯤 있을 때 플라저 배우자 balanced 이만 собир 하亮 제발 미니 으 AMA 왜 안나와? 지금 모여있어 지금 모여있어 지금 모여있어 지금 모여있어 언제 나와? 나온다 이거 다음 나와 이거 다음 나와 세트 이거 세트 이거 세트 이거 저거 아니죠? 아니요 이거 다음 클로즈 없대 그러니까 저거 맞는데 그 다음 클로즈 없대 저희 저기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쳐주셔야 돼요 박수 쳐주셔야 돼요 박수 쳐주셔야 돼요 왜 안나와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대기장아 아 대기장아 아 대기장아 아 까효 3 2 4 아 네 내가 내가 끝까지 이걸 미칠게 지금 너와 함께 네가 날 할 줄 알아 네가 날 할 줄 알아 네가 날 할 줄 알아 너와 함께 너무 가해지마 소중해 소중해 내꺼야 잘하겠어요 내꺼야 잘하겠어요 내꺼야 잘하겠어요 어디가야 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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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고맙습니다 발파예요 발파 굴명 일단은 우리 보고 이 미트 분도 담받아야 돼 pane gypd가 좋아지신 분들 열심히 했다 We really sure that we have him We are not doing anything We are gonna show up We got it 더 잘해. 형이 홍보 안 한 거 저희가 다 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모셔주세요. 아, 그래. 인정? 인정을 해버리자. 인정했어, 인정했어.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막 홍보할 기회가 없는데. 근데 이렇게 진짜 잘 해만 해. 하니까 뭔가 뽑으면 돼. 다음에는 다른 데로 가서 또 물거리 홍보합시다, 우리. 근데 진짜 고마운 게 우리 딱 홍보하고 있대. 귀에 와서 계속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아. 진짜 그런 분들이 진짜 너무 고마워. 아, 진짜. 좋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판에 감사합니다. 너무 호의적이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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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